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쌤이랑 25 수능을 준비하는 막바지에 사와서 최종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점검해 보는 컴플릿 모의고사 시즌 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올유베이직 기본강좌, 올유베이직 심화강좌 그리고 이제 하이스토리, 뉴스토리, 기출문제풀이, 코어강좌, 유전특화강좌 다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는 실전 시험장에 앉아서 보는 것과 같이 최종적인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즌 1, 시즌 2 두 번을 보면 쌤이랑은 안 보게 되는 거야. 이제 수능장에 가서 여러분의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실력 발휘하면서 원하는 성적을 받고 내년에 즐기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마무리,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컴플릿 모의고사 시즌 1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언제 끝나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가를 오태에서 얘기할게요. 자, 먼저 구성 및 일정이라고 하면 3회분으로 돼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분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가 있고요. 특징은 뭐냐면 최근 트렌드를 좀 많이 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제 기호를 활용한 경우 판단형이라고 하는 거 또 자료가 비유전에서 다양한 자료 이런 것들을 쌤이 넣은 거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강 일정은 8월 25일 날 완강 예정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땡겨질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너무 땡겨놓고 좀 미루면 좀 그래.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아무튼 8월 25일 날, 25일 전에 완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을 한번 한번 보시면서 8월 첫 주, 8월 둘째 주, 8월 셋째 주 이렇게 이제 한 회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제 일정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거는 뭐 3회로 돼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보면 돼. 이제 문제는 내 거 좋다. 뭐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그냥 이제 풀게 풀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막 콕콕콕 이렇게 늦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전문 영어로 아다리가 맞으면 맞추고 아다리가 안 맞으면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소 파악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해. 이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 무엇, 무엇이고 내가 이 요소는 어떤 유형 정리를 할 때 나왔던 거니까 얘는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샘이랑 상반기에 정리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요소를 보고 그 요소가 이 문제의 어떤 유형에 어떤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가계도에서 DNA 상대랑 합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구성원을 제시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해되지? 이런 것들 해서 구성원 나오면 이제 뭐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건 샘이 이제 문제 풀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문제의 요소가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잘못된 거고 봐 문제 풀면서 문제 막 풀고 에이 틀렸네 에이 우와 맞았네 하고 넘어가는 이게 제일 잘못한 거고 문제를 풀면서 아 여기엔 이런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여기엔 이런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피드백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불편함을 줬었던 요소가 있다면 올류베이직 심화 교재와 올류베이직 기본이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심화 교재의 유형이 다 써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유형이었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돼. 아 근데 내가 이 유형을 알았는데 문제 적용을 못했네. 왜 그랬지? 다시 한번 정리. 그리고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였네? 정리. 이런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분석 엄청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작점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야. 경우 줄이기 연습이야. 그러니까 경우 세팅을 했는데 경우 세팅이 4가지, 5가지가 나왔다? 그럼 세팅 완전 잘못한 거고 한 두 가지 나왔다? 아우 잘한 거야. 두 가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하나가 아닌 거니까 그냥 출발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최상 하나로 좁힐 수 있는 거.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라서 이 3번을 넣은 거야. 어 쌤의 강의를 여러 번 본 친구들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쌤이랑 공부를 하지 않았었던 학생들은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거든? 근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관심 없어요. 시간은 관심 가지시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야 이런 거 있어. 어 뭐 기본 문제 13개 혹은 15개는 몇 분 안에 이런 거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3개를 맞출 때 뭐 이 가장 좋은 시간은 뭐 7분 반 막 이런 얘기 하잖아. 8분 안에 끊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13개를 8분 안에 끊겠다. 라고 딱 정해놓잖아. 그러면 그 13개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처음 보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조금 보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시간을 벗어나면 그럼 여러분 심리가 안 흔들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안 돼. 쌤이 진짜 재생들 많이 보고 정말 얘기 많이 해봐서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뭔가 틀을 정해놓잖아. 그럼 그 틀에 벗어나는 게 나오는 순간 심리적으로 확 불안해진단 말이야. 야 니네 맨날 13개를 7분 반에 푸는 연습했는데 갑자기 수능장에서 13개를 막 11분에 풀었어. 그럼 뒤에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거와 마찬가지가 뭐냐면 20개 중에 뭐 킬러 2개 버리고 18개 다 맞춰. 이게 안 돼. 야 가장 어려운 2개가 뭐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못 맞추는 거야. 어떨 때는 돌연변이랑 가계도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극전달의 가계도가 어렵기도 하고 23학년도과 22학년도에는 핵형 분석이 오답률 1위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근수축이 오답률 2위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뭔가 틀에서 난 이거 빼고 다 맞출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난 이 문제 빼고 나머지는 몇 분 안에 끝낼 거야.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풀잖아. 그럼 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냐면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 여러분이 말하는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기본 열쇠 문제 중에 하나씩 실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거의 유전이나 이쪽에다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썼잖아. 그래서 그걸 다 맞췄어. 근데 기본 문제 한두 개 틀렸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한 노력이 의미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기본 문제는 몇 분 안에 끈 차가 아니라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목적성이 달라. 여러분 기본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거야? 다 맞추고 싶은 거야? 다 맞추고 싶은 거지. 다 맞추고 싶은데 그걸 좀 빨리 가고 싶은 거라면 다 맞추는 게 먼저인 거지. 그래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저절로 줄어. 시간은. 봐라? 이렇게 갈 건데 아 이게 뭐지? 겁나 헷갈리네. 아 이거 뭐지? 겁나 헷갈리네. 이렇게 나오면 기본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치? 시간은 정하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다 맞추겠다. 아주 명확하게 알아놓겠다. 라는 목적성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시간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 요소 분석과 시작점 전개 과정 파악해서 좀 이렇게 유전 문제건 킬러 문제를 명확한 선택으로 조금 빠르게 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여기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3회의 문제풀이기 때문에 시간은 전혀 재지 마시고 1시간 걸려도 돼. 지금 시즌 1이잖아. 시즌 2 할 때 시간 재셔도 됩니다. 시즌 1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다 맞춰봐봐. 다 맞춰봐. 알겠지? 시간 얼마든 줄 테니까 다 맞춰보세요. 다 맞추는 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즌 1에서 다 맞춰야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 아 나는 내가 덤비니까 다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요소 분석하고 경우 줄이면서 공부했으니까 시즌 2에서 시간이 준 거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재서 풀면 되지. 처음부터 시간 재면 다 막 실수 나오고 이러면 무의식 중에 아 나는 왜 기본 문제가 틀리지 이런 거 자리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해서 시간은 관심사 아니야. 시간은 안 됩니다. 손이 이렇게 너무 하얗냐? 아무튼 시간은 관심사 아니야. 그 다음에 모두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 방법 요소 분석하자. 경우 줄이는 시작점과 전개 과정들 이걸 연습하자. 모두 맞춰보자. 시즌 1에서는 딱 이 3개의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말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 좀 해주느냐고 조금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이랑은 1강에서 다시 1회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강에서 1강에서 2강에서 1강에서 1강 해주는 2강 Feels 3강 demandé 2강 동안 총 23강 에eron